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12월 29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 그리고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3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과 2일에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29일과 31일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예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